음악 안녕하세요. 도서관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고 도서관 서비스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메인 검색창과 6개의 메인 메뉴, 마일라이브러리와 바로가기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이용교육에서는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자료 검색, 마일라이브러리, 주요 신청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검색창에서는 서명, 저자, 출판사로 기본 검색이 가능하고 보다 더 상세한 검색은 자료 검색의 통학 검색에서 다양한 검색 항목과 조합 검색, 자료 유형, 발행 연도, 언어, 주제 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한다면 검색 체크박스는 기본적으로 키워드로 맞추어져 있으며 띄어쓰기하여 입력하면 더 많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는 단행본 도서가 서명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보여지며 소장 위치에 해당 청구기호를 클릭하면 도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가능인 도서가 계속 서가의 제 위치에 없을 때에는 소장 위치에서 서를 클릭하면 서가에 없는 도서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중인 도서를 빨리 보고 싶다면 우를 클릭하고 대출 중인 도서는 예를 클릭하면 자료가 반납되는 즉시 신청자에게 연락이 가는 서비스이며 예약은 한 권당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단행본 도서 외에 연속간행물, 학위 논문 등을 클릭하면 선택한 유형의 자료가 서명순으로 정렬되어 보여집니다. 이 저널을 클릭하여 첫 페이지에 영어교육연구를 선택하면 이 자료는 한국영어교육연구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로 DBPR에서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기의 내용보기를 클릭하면 DBPR로 접속되며 해당 연도와 권호를 찾아 희망하는 논문의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밍